제 목표가 일단 안경원을 개원하는 게 목표라서 나중에 10년 뒤면 부엉이 안경 가게 9호점, 10호점 개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안녕하세요. 93년생 부엉이 닭디 안경사 백승훈입니다. 일단 제 첫 직장이기도 하고 대구에서 굉장히 좋은 매장으로 소문난 부엉이를 오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. 사장님 처음에 여기 면접 온다고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사장님께서 조금 인상이 무섭다고 해서 긴장하고 왔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. 저는 면접 올 때부터 여기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느꼈고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대화를 해보고 선배님들을 하는 일들을 보니까 역시 그때 봤던 분위기대로 분위기가 좋고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. 부엉이 안경학의 칠곡점에 오셔서 저 백승훈을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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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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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